우람한 다리 저기 살짝 발꼬락도 보이죠? 위협적인 팔 무서운 얼굴 혀 내 드라이빙 아타레미 바로 공룡이 출몰합니다 소닉이는 경계합니다 꾸릉이도 경계합니다 공룡은 누워서 꾸릉이를 불러봅니다 손을 뻗어봅니다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망갑니다 공룡은 서운해합니다 꾸릉이는 인생 처음 천적을 만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밀업을 꺼내봅니다 어? 잠깐만 여보야 밀업이 없어 여보야 저거 나 못 꺼내 여보야 여보 한 번 해줘야 돼 난 저거 못 꺼내 아유 뭐가 나 나 못 꺼내 아우 좀 비켜봐 팔이 짧아 슬픈 공룡입니다 피츄야 피츄에게 밀업을 줍니다 피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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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냐 현실 세계로 돌아온 공룡입니다 하지만 전 프로입니다 다시 공룡이 됩니다 공룡은 지쳤습니다 피츄는 맛있게 밀업을 먹습니다 이제 소닉이한테도 공룡을 보여줍니다 지쳤습니다 쿠키 영상 아니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찢어지는 소리 들렸는데 소니가 제발 한 번만 품비기 만지게 쿵둥짝 만지게 해줘 쿵둥짝 쿵둥짝 미롬이도 응원해줘 소니기 쿵둥짝 만질 수 있게 쿵둥 쿵둥 쿵둥짝